아 여기서 동영상 찍으면 뭐죠? 아 방금 된다 사업 박수 냉소 냉사람 근데 동영상을 찍으면 언제? 들어가셔 들어가셔 일단 빨간 거 눌르고 누르고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때 동영상이 되는 거 제가 휴대폰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요 지금 여기 온다고 휴대폰을 샀어요 놀러 온다고 세상에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한 번 더 동영상 찍으면 뭐죠? 시청자 여러분 저희 감독님 카메라 돌리니까 렌시 닦아 드려야 돼 렌시 닦아 드려야 돼 렌시 닦아 드려야 돼 렌시 닦아 드려야 돼 빌 닦았나 안 보이게? 안 보이게